석버스다니라 감시하라 하셨지만 우리말에 하셨는데 우리말에 맞춰있어 왜 금마저였어요 이게 뭐게 메론이네 하나만 이쪽에서 좀 석버스다 감시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왜 왜 왜 저기 메론좀 먹지 다시 준비할께요 나도 아우 넌 좀 더 있으라니까 아우 맞아 오늘 밤 시간이 있어 우리 드라마말고 뭐 볼까 뉴스러스 축구하는데 저기 그래 무슨일있어 축구부자 아니 아니 뉴스 그럼 뭐 축구부 뉴스 볼까 하하하하하 열본자 이정도 수준은 은근히 끌리는 수준 정도임 아 깜짝이야 아 뭐해 여기서 니가 야한거 보는거 보고있다 왜 하하 아 니 방에 가 니 방에 이렇게 확 죽을라고 했지 아 여기 좀 있자 하하하하 아 공부할거야 빨라 니 방에 가 아 지윤이 때문에 불편해서 그래 거실에도 새엄마있고 새엄마 참 잘도 모른다 아 벌써 새엄마가 입에 붙었냐 그럼 뭐 아줌마라고 하냐 어 나도 이런거 피곤하다고 어 근데 아빠 봐서 해야될거 아니야 아 아 진짜 아 지윤이 이 안에 뭐 하루 죄인한 남자로 통하냐 어 하치 방 쓰는 사람 잠도 못자게 잘 땐 잠꼬대까지 하고 있어 잠꼬대 진짜 잠꼬대 꿈을 꾸는건지 이상한 잠꼬대까지 해서 사람 잠도 못자게 했어 그래 또 또 뭐하는데 이거 미친 니 뭐냐 야 뭐 뭐 뭐 왜 왜 뭐 아 몰라 왜 왜 야 니 방에 가 할머니 오셨어 어 할머니 아이 어 얘들아 어서와 내려 하하하 할머니께 인사드려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했네 하하 장모님 저기 절 받으십시오 하하 됐네 됐어 저런 무슨 절 나 자네 보러 온거 아니야 아유 그래도 장모님 하하하하 잡아러 간다 아무어렀 어머 너 너 너 무슨 냄새가 나 그게요 장모님 ordered먹었더니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발 장모님 잘 못하고 꼬박꼬박 부르지 말게 아니 그리고 장모가 그냥 한집에 두씩이나 있어 노노노 나 좀 먹어 엄마 말이 너무 심하잖아 뭐 내가 뭘 어쨌는데 석한 씨 인정을 하는 걸 알겠는데 이사 오자마자 애들 앞에서 그렇게 심하게 얘기해도 돼? 그리고 막봉이 할머니 얘기는 다 끝난 거잖아 노노노노 세상에는 경우라는 게 있다 아니 재혼하면서 죽은 전처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는 게 대법인 한 일이니? 그 문제는 우리 둘이 알아서 해요 어우 너너너너 아로산 내는게 저런 화석이랑 결혼이나고 얘 거기에 딸리인 식 사람이 맥히니? 그만ling워 엄마 그런 말 하려고 왔어 아니 내가 내 딸 내 손녀들도 보러 못 오니? 언제부터 아빠하고 또 싸웠구나 그렇지? 아니 남편이나 nécessaire는 그런 아이 아니 여자친구들이야 알기로 하려니까 나는 딸이고 남편복이 없는 사람이라고. 아무튼! 어차피 언제 갈 거야, 엄마?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? 점심은 먹고 가야 될 거 아냐? 하루 종일 밥만 먹네. 아침이랑 점심 보리밥이랑 찌개야? 얘 정말 맘에 있으면 결혼하는 줄 알아요. 이거 어느 배까지만 사온 거니? 막방 할머니가 한 거예요. 어머니 그 짜고 그냥. 손으로 쳐놓은 거 맞아. 맛이 왜 이래. 불할머니 음식 맛있는데? 전부 다! 찌찌찌찌찌찌찌 찌찌. 너너너너너너넛